한국어 발음이 어렵지요.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해보세요. 뒤꿈치 차 올리기 안쪽도 흐리기 안쪽도 흐리기 바깥쪽도 흐리기 앞차기 앞차기 끔치 내려찍기 뒷차기 뒷차기 몸 돌려차기 앉아 돌려차기 앉아 돌려차기 앉아 조끼차기 조끼차기 안쪽도 밀어넣기 허벅지 혈찍기 허벅지 혈찍기 허벅지 혈찍기 허벅지 혈찍기 둘 아이잏아 주먹 치기 주먹 치기 아이잏아 수도 치기 아이잏아 아이잏아 장권 치기 장권 치기 상단 중단 하단 하단 주인님 안녕하세요. 매트릴리 TV 이강종입니다. 오늘은 합기무도 노란띠 9급 과정입니다. 같은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레벨에 맞춰져 있습니다. 힘을 이용하는 법과 정확한 자세는 다음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같은 레벨에서 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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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